자 이어서 우리는 제 4강 되겠습니다. 4강은 교재 페이지 21쪽에 2번 건축물의 높이입니다. 원래 건축물의 높이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이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일단 기초 강의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넣어봤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물상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로구역 단위 또 하나는 일조동 확보 두가지가 있는데 일단 가로구역은 뭐냐면 가로구역은 이렇게 대지가 있으면 혹은 단지가 있으면 도로로 둘러싸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그린다면 이렇게 돼지나 단지 같은게 있다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이 뭐로 둘러싸여 있다? 도로로 둘러싸인 부분 이렇게 도로로 둘러싸인 부분이 바로 가로구역입니다. 가로구역인데 그러니까 앞에 건물이나 대지 앞에 도로가 있게 되겠죠. 가로구역인데 그 가로구역은 높이를 지정해줍니다. 높이를 지정해준다. 누가 높이를 지정해주냐? 여기가 A빌딩이고 여기가 B빌딩이면 여러가지를 고려해가지고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 높이를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가로구역입니다.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높이. 첫째, 가로구역의 높이. 원칙. 헛건자는 가로구역. 가로구역이 뭔데?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이 가로구역인데 이걸 단위로 해가지고 건축물의 높이를 증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 다르게 정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높이가 1조등 확보 높이입니다. 1조등 확보 높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전용 주거 지역. 전용 주거 지역하고 일반 주거 지역. 이거 우리가 전용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 얘기 들어봤죠? 들어봤습니다. 그겁니다. 여기서 높이 제한이 있고, 두 번째 공동택의 특칙. 특별히 공동택은 이렇게 다룬다. 일정한 공동택은 이렇게 다룬다는 뜻입니다. 일단은 전용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은 모든 건축물을 갖다가 모든 건축물을 적용해요. 상가, 주택, 공동택, 단독 다 적용하는데 다만 특별히 보통 공동택은 여기서에요. 여기서. 여기보다는 여기가 많습니다. 보통 아파트는 여기서 합니다. 물론 여기 들어가지만 보통 아파트는 여기서 빠져가지고 여기로 와요. 보통. 예외적인 아파트만 들어가고. 보통의 경우에 상가나 모든 주택 같은 거, 단독 같은 거 이런 거 다 여기서 하는데 즉, 어느 지역? 전용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에서 하는데 일단 모든 건축물은 어떻게 햇빛을 받냐 하니까 띄워주면 돼요. 우리가 해가 땄을 때 띄워주면 햇빛 받잖아요. 앞에 가려막으면, 가려막으면, 가려막으면 못 받았어요. 띄워줘야 돼요. 띄워주는데 어떻게 띄워주냐?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요. 원칙은 어느 방향에 띄워주냐? 정북 방향. 정북 방향에 인접 대지 경계선. 인접 대지 경계선. 그래서 띄면 돼요. 예외적으로는 정남. 정남 방향에 인접 대지 경계선 띄면 됩니다. 원칙은 정북 방향에 인접 대지 경계선 띄워줘요. 예외적으로 정남 방향에 인접 대지 경계선 띄워줘요. 예외적으로 정남 띄워주는 띄워주면 어떻게 오냐? 주로 개발하는데. 개발진. 개발진은 정남 방향에 인접 대지 경계선 띄워주면서 햇빛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보통은 정북 방향입니다. 그럼 그림 그룹이 이렇게 됩니다. 이거 전형지구에서 일반지구에서 햇빛 받는 거. 띄워주는 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가 방위표입니다. 방위표면 여기는 북쪽 여기는 남쪽이 되겠죠. 이럴 때 여기가 정북 방향. 여기는 정남 방향. 여기는 정남 방향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건물을 지을 때 이 건물을 지을 때 어느 쪽 방향으로서 띄워준다고요? 북쪽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에서 띄워준단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남쪽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에서 띄워준다는 말이에요. 이건 예외이고. 남쪽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에서 띄워준다는 말이에요. 이건 예외이고. 원칙은 북쪽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에서 띄워준다는 말이에요. 햇빛은 어디서 띄워준다는 말이에요. 해는 어디 있냐면 해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높게 질 때는 이걸 띄워줄 때는 많이 띄워줄까요? 북쪽으로 띄워줄 때 많이 띄워줄까요? 적게 띄워줄까요? 건물이 높으면 이걸 많이 띈다. 적게 띄워준다. 윗집에 그림자 안 생기려면 많이 띄워준다. 그래서 이 높이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어요. 높이 1단계, 2단계에 따라서 이것이 더 점점 커져야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에서 띄는데 어느 지역이죠? 이 용도적이 어디일 때? 일반주거적, 전용주거적일 때 그런 뜻입니다. 여기가 일반주거적, 전용주거적일 때 전용주거적일 때 이렇게 띄워줘야 된다.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에서 이 높이에 따라 살아있는데 그 높이가 나오는지 모르네? 나오네요. 보니까 보겠습니다. 1번 전용주거적, 일반주거적 기역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남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에 부터 다음 범위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상을 띄워서 건축해야 된다. 물론 예의는 있긴 있지만 첫째, 높이 9m 이하다. 좀 낮다는 뜻입니다. 날짜는 얼마 이상 띄워됩니까? 1.5m 이상만 띄면 되는데 두번째, 그 밑에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 높이가 그 밑에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 높다는 얘기에요. 높이를 뜨는 해당 높이에 얼마 이상 띄워야 된다? 2분 이상 띄면 된다. 큰 뜻입니다. 두 가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는 1.5m 이상 여기 하나는 1.5m 이상 하나는 그 높이에 2분 이상 띄워야 된다. 이 높이에 따라서 큰 뜻입니다. 됐고 그 다음 밑에 ㄴ 정남방향의 높이장 즉 정남방향의 높이장 이겁니다. 정남방향의 인조대지경에서 띄워진다는 뜻이죠. 이거죠. 여기서 띄워지는 건데 어떤 경우다? 주로 개발하는 것이다. 개발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A 택지개발 촉지법에 따른 택지개발 지구 B번 지태법에 따른 대지 주송사업지구 C번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지역개발 사업구역인 경우 등등 이런 경우 주로 개발하는 데는 남쪽부터 기준에서 뛰어도 괜찮아요. 보통 북쪽 기준이고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전형주거장 일반적인 모든 건축물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공동적 특칙 2번입니다. 특별히 보통 공동적 특칙 2번에 들어갑니다. 공동적 특칙인데 이때는 어떻게 했냐 기업 인접 대지 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최강을 위한 창문을 뚫었다. 그러니까 창문이 옆에 들여다보인다는 뜻입니다. 옆에 단지로 또 하나 하나의 대지에 두 도 이상 뒀다. 보통 아파트입니다. 결국엔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뛰느냐 거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를 띄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를 띄도록 되어 있는데 어 어 어 높이를 뛰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만 줘야 됩니다. 공동적 특칙을 너무 높이 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공동적 특칙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동적 특칙 2가지가 있어요. 여기 기억이 뭐냐면 기억이 이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기억은 옆에 단지입니다. 단지면은 여기 아파트 지었어요. 아파트 지었는데 이게 뭐다? 창문이 이쪽에 있어요. 이렇게 어 어느 쪽에 있다고요? 어 여기 경계선 방에 창문이 있는 거예요. 옆에 들여다보이잖아요. 그죠? 이거 띄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띄워야 된다. 공동적 특징입니다. 띄워야 되고 또 띄워야 되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여러 동이 있을 때 여기 있고 여기 여기 뭐 이렇게 동이 있으면 이 동하고 이 동 이 동하고 이 동 이 동끼리 또 띄워야 돼요. 이것이 두 번째 거예요. 하나 대지에 두 동 이상 있대. 이때 여기 1동하고 2동이 있다. 이게 멀리 떨어져야 되겠죠? 해가 여기서 빛나니까 여기 그럼 이것이 가까이이면 2동에 그림자 생겨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띄워주는 곳 또 2동과 3동도 띄워줘야 되고 3동과 4동 띄워줘야 돼요. 햇빛이라고 밑에 겁니다. 여러 동이 있을 때 또 하나는 옆에 단지 인접지경기사 쪽에 창문이 있으면 여기 들여다보이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띄워야 되고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럴 때는 공동적 특징으로써 띄워지도록 되어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럼 이걸 띌 때 얼마나 띄느냐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는데 그건 우리가 나중에 이제 기본강의 심화가에 대해 자세히 그림 그릴 거예요. 이거 얼마 띄느냐 배울 겁니다. 일단은 기초강의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건축품성 높이의 기초는 가로우역 띄는 경우 있고 이거 쉽죠. 도로가 옆에 띄는 거죠. 띌 때 다르게 정하면 되고 그리고 일조등학부에서 햇빛 비치는 건데 두 가지 있다. 전용거지로 일반지용거지로 얼마 띄야 되고 그 높이 따라서 정부방에 띄는 게 원칙인데 높이 따라서 1.5m 이상 또는 높이의 2분 이상 띈다. 예정으로 개발하는 것은 정남방에 좀 띄면 되고 또 하나 공동적 특징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특징인데 이건 자세하게 대통령령으로 기본강의나 또는 심화강의에서 상세하게 띄워지는 거리까지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초강의에서 높이를 갖다가 해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공동구택 보니까 이거 주의하시기 시험지에 나왔어요. 어딘 안 띄워지냐 가로열고 뭐가 나옵니까? 중요한 거 나오는데 일반사업적과 중위사업적 가로열고 일반사업적 또 뭐가 나옵니까? 중심사업적 이거 두 가지 이거 이 지역에다가 공동구택 이렇게 질 때는 안 띄워도 괜찮다. 일반사업적 중심사업적 여기다가 아파트 지면 햇빛이 안 비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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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사업적이나 여기 강남역 같은데 이런데 중심사업적 일반사업적에 혹시 아파트 진다? 그러면 햇빛이 안 비칠 수도 있어요. 건축업상은 안 비칠 수가 있어요. 이거 제외한다고 돼요. 제외한다. 그러니까 보통 여기다가 아파트 짓겠어요. 주상복합적이나 무슨 오피들 짓거나 일반 빌딩 짓겠죠. 상가 빌딩 짓겠죠. 사무실 빌딩 짓겠죠. 누가 여기다가 아파트 짓겠어요. 혹시 아파트 지었으면 햇빛 못 비칠 수도 있어요. 왜? 일반사업적 중심사업적은 공동구택 지을 때 햇빛 보장을 안 해요.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일반사업적과 중심사업적의 건축업을 제외한다. 일주 확보 어떻게 한다? 보장 못 한다. 건축법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공개공제 확보 공개공제 확보입니다. 공개공제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호텔 앞이라든가 관광호텔 앞이라든가 또는 동대문에 거기 DDP인가요? 요상하게 생긴 거 있죠. 또 앞에 두타 빌딩 같은 거 있죠. 또 이런 데 또 뭐 이렇게 밀리오레 밀리오레 이런 빌딩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럴 때 앞에 무대도 있고 또 벤치도 있고 또 벤치도 있고 조각도 있고 분수대도 있고 이런 걸 읽잖아요. 이렇게 보면 공개공제입니다. 공개공제 쉼터죠. 일종의 쉼터가 되겠습니다. 공개공제는 어디에 설치하느냐 용도 지역부터 봅시다. 1번 일반주거적 준주거적 들어봤자 앞에서 두 번째 상업지역 다 됩니다. 중공업적 기타지역 이 네 군데가 되는데 특별히 녹지역은 여기 들어있어야 안 들어있어요. 대상 지역에서 녹지역은 안 들어있잖아요. 왜 녹지역이 필요 없을까요? 바로 나무 있고 풀인데 뭐하러 새로 만들겠습니까? 공개공제를 안 하죠. 그런 뜻입니다. 이런 데는 상막하니까 일반주거적 준주거적이나 사업적이나 중공업적 할 때는 특별히 사업적 같은 상막하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나무도 신고 벤치도 있고 조각도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공개공제가 그리고 옆에 여기 삼성건물 비슷한 거 있던데 여기 그렇죠? 그런데도 이렇게 조각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공토에다가 공토를 해놨는데 거기에다가 대모해서 그렇지. 천막치고 대모해서 그렇지. 원래는 대모하라고 하는 건 아닌데 공개공제 있단 말이죠. 그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건물에 대해서 그러면 공개공제를 해야 될까? 대상 건물 문화미피설 시민회관 같은 거 또 뭐다? 예시장 같은 거 큰 거 극장 같은 거 있죠? 또 이런 거 같은 거 오페라하우스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오페라 이런 거 하는 데 같은데 국립극장 같은 거 이런 거 되겠죠? 또 종교유설 큰 교회 같은 데 큰 절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조계종 같은 거 조계사 있잖아요 거기에 조계사 같은 데도 크잖아요 이런 데로 아마 공개공제가 있으니까 들어가면 나무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넓게도 있잖아요 큰 교회당도 해야 돼요 아주 큰 교회당은 해야 됩니다 다음 판매이설 판매이설 뭘까요? 백화점 같은 거 슈플문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앞에 무대 같은 것도 있고 별거 다 있잖아요 벤치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잖아요 겨울에는 네온사인도 해놓고 그래요 그거 얘기입니다 판매이설 근데 뭐는 빠진다? 농산물 유통소는 제외한다 가라시장 같은 데는 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데까지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또 운수시설 운수시설도 뭐만 해당하냐면 화물용은 빠져요 여객용만 해당한다 그러므로 저기 센트럴파크 센트럴 뭐라고 하죠? 센트럴 시티인가 센트럴파크 거기에 고터미랄 있죠? 센트럴 뭐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고터미랄 같은데 그건 해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앞에 벤치도 있고 공터도 있고요 또 거기에 운수시설에서 거기는 뭐도 돼 있냐면 고터미라는 말이죠 거기에 호남선화 거기에 보면 안에도 안에도 공개공지가 돼 있어요 안에도 건물 안에 여기 있다면 피로틱어지로 되거든요 피로틱어지로 피로틱어지라는 건 뭐냐면 건물이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안에 공간이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이렇게 공간 사이 있잖아요 이거 이것도 여기다 해도 돼요 이따 보면 알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 거기에 고터미라 같은 데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안에 분수되어 있어요 이 안에 건물 안에 분수되어 있어요 분수되어 있고 이게 뭐다 이게 의자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조각도 있고 뭐 이런 거 동상 같은 것도 있고 같은 거 같은 거 그래요 이렇게 안에도 할 수 있어요 공개공지를 갖다가 물론 또 밖에도 있죠 또 고터미라 밖에도 있죠 이렇게 담배 피는 데 있고 그랬죠 요즘 담배 안 피는 거 같기도 하고 옛날에는 담배 피는 데 보면 고터미 앞에 한 쪽이 있거든요 뭐 하여튼 젊은 여자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가 다 피고 앉았어요 여기 보면 하하하 공개공지 같은 거네 자 거기 공개공지 화물용 이설은 빠지고 여경 이설만 해당합니다 그리고 업무 이설 업무 이설이 사무실 같은 거 있잖아요 OP들 같은 거 업무 이설이게 이게 사무실 같은 거 숙박 이설 솔직히 여기 숙박 이설은 여관 여인숙일까요? 아니겠죠 관광호텔 같은 큰 걸 얘기하겠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그 해당 면적 합격이 얼마 이상 할 때 커야 돼요 얼마 이상 할 때 5,000점 부터 이설일 때 5,000점 부터 5,000점 부터 앞에는 5,000점 부터 이상 건물 앞에는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밖에 다중용 이완설로써 건축 조례가 전해도 역시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러면 솔직히 여기 땅이 말이죠 여기 있는 땅들이 땅값이 비싼 땅들이에요 땅값이 약한 땅들이에요 보니까 비싸죠 그런데 공경제 하려면 땅을 내놔야 돼요 이만큼 땅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공경제 하려면 이 땅을 얼마까지 내놔야 이게 중요한데 땅을 얼마까지 대지 면적이 얼마까지 100분의 10 이하 이거 시문이 많이 나왔죠 100분의 10 이하 옛날에 중계자에서 100분의 15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100분의 10 이하 보면서 건축조를 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 면적에다가 플러스 시켜준 거 있어요 즉 이익이 된다 봐요 어떤 것을 더해주냐면 조경한 거 있죠 조경도 이 면적으로 봐줘요 조경도 조경한 것도 나무 심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봐줘요 잔디도 봐줘요 이걸로 봐줘요 공개공지 봐줘요 또 뭐도 봐주냐면 매장문화재 보호및 조사에 관한 법률 14조 1항 2로 했다는 매장문화재의 현지 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로 할 수 있다 매장문화재가 있는데 말이죠 그걸 파내지 않고 그대로 뭔가 그대로 보존하는 데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것도 물어본다고요 그것도 공개공지로 봐줘요 면적을 플러스 시켜준다는 뜻입니다 다음 준상 그리고 피루티 구조 가능하다 그렇다니까요 피루티 안에다 할 수도 있어요 피루티라는 건 뭐냐 다리가 달린 거 알죠 다리가 달린 거 연립 같은데 아파트 같은데 다리가 달렸잖아요 그 부분에다 주로 피루티는 그 부분에 주로 뭐로 많이 쓰죠 주차장으로 많이 쓰잖아요 주차장 많이 쓰고 있잖아요 주차장 많이 쓰고 있잖아요 주차장으로 많이 쓰죠 이 부분을 뭐로 할 수 있다고요 공개공지로 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1번 공개공지 등에는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해서는 설치해서는 안 된다 마음대로 들어가야 되겠죠 두 번째 환경 친환경으로 환경 친환경으로 환경 친환경으로 필요하게 이용하시도록 하고 긴 의자 벤치 파고락 파고락은 뭐냐면 눈이나 비를 막아 쳐놓는 거 있죠 쳐놓는 거 이렇게 쳐놓는 거 한강 두치 같은데 쳐놓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공개공지에다가 자 괄호 2번 건축 규제 완화 그럼 비싼 땅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인센티비를 주는 거예요 야 너 비싼 땅 공개공지 내놨지 여러 사람이 쓰라고 너 올려줄게 뭘 올려줍니까 밑에 용종이라고 높이잖아 올려줍니다 용종률을 얼마까지 올려줍니다 원래 용종률보다 몇 %까지 20%까지 1.2배까지 올려줄 수 있어요 1.2배 두번째 높이도 올려줄 수 있어요 높이는 해당 건축 규제 높이 여기도 똑같이 얼마까지 1.2배 20%까지 올릴 수 있는데 주의하고 거기다 적기를 검폐율은 1.2배 없다 검폐율은 1.2배 완화 없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용종률하고 높이만 있지 검폐율은 없어요 검폐율은 검폐율을 해놓고 1.2배 완화 그럼 어떻다 이건 틀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용종률하고 높이 제한만 1.2배 완화 그것도 중요할 게 있어요 높이 제한이 두 개 있잖아요 어떤 거였죠 아까 여기는 뭐였죠 가로구역 단위였죠 여기 1조 등 확보였죠 어떤 거냐 이게 60조예요 이게 60조고 이것이 61조예요 그렇다면 어떤 걸 풀어준다고요 위꺼 아래꺼 위꺼 이게 뭐죠 가로구역 단위 높이지 않냐 알고 보면은 가로구역 높이를 갖다가 이게 이만큼이면 이만큼도 올릴 수 있는 거 이렇게 그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가로구역 높이를 올려준다는 뜻이에요 높이가 두 가지 있잖아요 아까 가로구역 1조인데 가로구역 높이를 올려준다 60조니까 여기 여기 61조예요 그 대신 다시 얘기해주면 검폐율은 완화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조에 비하면 완화 안 됩니다 검폐율은 1조에 비하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완화의 준형 원래 원래 공개공지 설치단이 아니에요 원래 안 해도 돼요 어 근데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막 벤치 만들고 막 나무 싣고 했단 말이죠 오 너 참 기특하다 너도 완화시켜줄게 너도 완화시켜줄게 그래서 완화시켜주는데 거기 얼마까지 완화시켜 똑같이 영정률 1.2배 높이 1.2 완화시켜줍니다 원래 안 해도 되는데 했기 때문에 근데 조건이 있어요 가로구역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공동택 중 주택 예의설과 주택을 동일금으로 건축한 것 외에 공동택은 제외한다 아 이게 뭔 소리냐면 주상복합 주상복합 외에 공동택은 제외한다 주상복합만 이렇게 봐준다는 뜻입니다 즉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공동택 중에서 주택 외의설과 주택을 동일한 건물로 지은 것 외에 공동택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주택하고 주택 아니고 같이 지은 것만 봐준다 주상복합만 봐준다는 뜻입니다 이거 주상복합만 이럴 때 봐주게 되겠습니다 주상복합만 봐주게 되겠습니다 주상복합 할 때 원래 안 해드렸는데 했단 말이죠 봐준다는 뜻입니다 올려준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그럼 공개운전 어떻게 하냐 이런 데 뭐가 있냐면 여기 무대 같은 거 있어요 무대 같은 데 무대 같은 게 있어요 무대 있어야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그래요 그리고 또 뭐도 하냐면 추천도 해요 이렇게 추천도 합니다 별거 다 해요 여기 어 어떤 때는 중고등학생들 중학생들과 춤추게 하는 데도 있어요 지방 같은 데가 있는데 무대 같은 데 있어 가지고 휴표농가 앞에 자 며칠 이내 기간 동안에 주민을 위해서 문화행사하거나 판청할 수 있다 그게 60일 이내에 연간 60일 이내에 사실상 이거 뭐 누가 안 지킨다 누가 씹을 사람 없죠 그래서 법적으로 60일 이내에 그리고 다만 울타리를 숙지하는 등 공중의 해당 공경제 이완한테 지장을 주는 해당이 안 된다 여기 막아 놓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 이게 일반한테 공개한다는 그 조건으로 용용율하고 높이도 올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뜻입니다 이어서 23쪽 제5절 건축 설비입니다 승강기 이거 작년에 나왔어요 2019년에 나왔어요 승강기 뭐가 나왔냐면 그거 피난용 승강이 나요 피난용 승강기 일단 나온 것부터 합시다 피난용 승강기 봅시다 피난용 승강기는 고층 건축물에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 중 한 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피난용 승강기 설치하거라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30층 이상일 때는 피난용 승강기 이렇게 나왔어요 고층 건축물은 몇 층 이상이죠? 30층 이상이죠? 그렇게 된 거예요 웅이형에서 나온 거예요 고층 건축물은 그렇게 안 내고 30층 이상일 때 이렇게 냈어요 맞는 얘기죠? 고층 건축물이니까 이게 시험이 나왔고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 경우 승강장 받으면 승강의 대당 6조금 대상이 된다 피난용 승강에는 사람들이 급하게 뭐였을까요? 한가하게 뭐였을까요? 급하게 뭐였죠? 서로 탈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승강장 앞에 사람 기다리는 데가 있잖아요 이게 너무 좋으면 설마 밀치고 싸우니까 한 대당 얼마 이상 된다 면적이? 6조금부터 이상은 돼야 된다 좀 여의 있어야 된다 물론 사람들은 뭘 해도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뜻입니다 저는 오히려 시험지 나오기를 승용 승강기가 더 잘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승용 승강기 옛날에 나왔거든요 옛날에 나왔고 비상용 승강기 오히려 피난용 승강기가 나왔어요 제가 왜 예외라고 의외라고 얘기하냐면 피난용 승강기가 생긴 지가 1년밖에 안 돼요 이게 2018년 10월 며칠 날 생긴 거예요 피난용 승강기 근데 시험 문제가 딱 첫 해 나와버렸어요 이게 고층 건축물 고층 건축물은 어땠죠? 30층 이상이나 높이가 얼마 이상? 120m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했었죠 고를 때 했기 때문에 이거 나왔고 자 승용 승강기 봅시다 이건 저력 있는 문제죠 옛날부터 전통적인 문제인데 승용 승강기는 엘리베터 보통 엘리베터입니다 몇 층 이상이다? 6층 이상으로써 연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2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중요한 것은 층수가 6층이라고 무조건 하는 거 아니에요 덩치도 커야 돼요 덩치가 얼마 이상이다?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키도 크고 덩치도 커야 돼요 그때 설치하게 되는데 주의할 것은 2번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2번은 속임수 문제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엘리베터 설치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게 오냐? 거기 주의하세요 층수가 6층 이상인 건물입니까? 딱 6층입니까? 딱 6층이에요 딱 6층짜리인데 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딱 6층짜리가 거실 바라면적 300정도 이내마다 1개소 이상 지동계단이 있으면 이때는 엘리베터 없어도 괜찮다 6층짜리 없을 수도 있어요 6층짜리 일반 빌딩인데 6층짜리인데 엘리베터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바라면적 300정도 이내마다 지동계단 계단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그럼 한번 여쭤봅시다 이렇게 여쭤봅시다 4층짜리다 4층짜리인데 여러분이 4층짜리 빌딩을 만들고 싶어요 4층짜리인데 엘리베터 설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치할 수 있다 이건 법에 걸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어요? 3층도 할 수 있어요 이건 안 했을 때 걸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잘 사는 집은 말이죠 단독되게 어느 쪽으로 얘기 못했지만 그런 데는 에스컬레이 같은 거 다 돼 있다면서요 들어가 보지는 않은데 1층짜리 에스컬레이트가 다 돼 있고 또 지하에는 방카드 있다는 말도 있는데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고 비상용 승강기 높이가 높이가 몇 미터 추가할 때 비상용 승강기 여러 대가 있다 여러 대가 있다 두 대 이상 있다 이때는 불 끌 때 지향이 없도록 딱 모아야 된다 모아나야 불 끄기 편하다 간격을 두어야 된다 간격을 두어야 된다 거기에 간격을 두고 설치하거나 모으는 것이 아니라 두 대 이상 이때는 간격을 두어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조법상 승강기는 승용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 피난용 승강기 나타엑 승강기 헬리포트 헬리포트는 비행기 중에서 뭘 얘기한다 헬리콥터를 얘기해요 헬리콥터 헬리콥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헬리포트까지 하고 4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천납도 너무 빼면 또 치료하실까봐 일단 여기서 마무리 4강을 2번 헬리포트 등에서 마감하겠습니다 그림 그리겠습니다 헬리포트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일단은 이 포트라는 건 뭐냐면 포트를 영어 찾아보면 항구나 공항이 포트 아니겠습니까 포트 그죠 항구나 공항이죠 그래서 에어포트는 뭐죠 공항이 되겠죠 여기에 헬리포트는 뭐냐면 헬리콥터가 앉을 수 있는 장소가 헬리포트에요 두 가지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됩니다 이 그림도 시험 볼 때까지 5번 이상 보고 갑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5번 이상 보고 갑니다 자 이럴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제가 그림 그렸습니다 그러면 일단 대상은 몇 층 이상 거물이다 11층 이상 거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 윗부분이 1만 제곱부터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주의하세요 이 1만은 전체가 1만이다 11층 이상만 해도 1만이다 11층 이상만 해도 1만입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은 1만이 헐 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건 뭐라고 하냐 거기 동그라 1번처럼 평지붕입니다 평지붕 이거 2번은 뭐냐 요거는 뭐냐면 경사지붕입니다 그러면 이제 헬리콥터가 날라오는 거예요 헬리콥터 월요일에 파랗게 그려봅시다 날라왔어요 날라왔으면 어디 헬리콥터가 앉아야 될까요? 여기 경사지붕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앉죠 여기만 앉을 거 아닙니까 여기만 앉죠 그래서 이럴 때 헬리콥터가 어떻게냐 별거 없어요 여기 옥상 그리면 평면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게 헬리콥터에요 별거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경우에 주의하세요 1만 2,3이서 평지붕이다 헬리콥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되냐 안 할 수도 있냐 이걸 아셔야 돼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다 걸 보세요 설치하거나 또 뭐가 있죠 인명구조관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한쪽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렇게 설치해도 괜찮고 인명구조관이 있어야지 여기 뭐하다? 주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 뛰어오르고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괜찮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평지붕은 헬리포트를 설치하든가 인명구조관이 있으면 돼요 근데 이거는 절대 된다 안 된다 할 수가 없죠 그 대신 뭐가 있으냐 불러모터가 이 사람들 헬리콥터가 못 오는데 여기 있다가 제가 특수한 뭘 만드느냐 여기 대피공간 만들어요 대피공간 특수한 대피공간 여기 숨어있어요 여기 이런 경우 헬리포트 못 오니까 경사지붕이니까 거기 2분 나오죠 경사지붕 해놓고 뭐라고 했죠? 대피공간을 설치한다 이렇게 됐죠? 이것이 바로 헬리포트입니다 제가 그것은 왜 올 때 어떻게 오느냐 이게 옛날에 10층이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몇 층인데 12층인데 자 헬리포트든 헬리콥터든 영어로 H이 있을 거 아닙니까 H죠 그죠? 이때 어떻게 오냐 몇 층? 11층 11층 면적 얼마 1만이죠? 1만 이렇게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1층 1만 10층이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쉽게 이렇게 자 여러분들 첫날인데 되게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둘째 날 부터는 5강부터는 24페이지 있죠? 보측 이하 들어가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5강에서 만나뵙겠습니다